다들 데이하와! 어서오십시오 자 일단 오랜만에 코로나 얘기 좀 하고 지나갈게요 자 일단 확진자 수부터 봅시다 오랜만에 코로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오늘 이걸 하냐면 일단 오늘 날짜로 지금 한국 통계가 거의 지금 20만명이 나왔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 7위죠? 확진자 수? 이탈리아 대한민국이 제끼었네 오늘 지금 통계가 18만인데 이거보다 지금 더 나와있어요 내일 아마 20만 가까이 찍을걸? 자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일단 미국은 지금 미국은 계속 한 10만명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미국도 이렇게 가면 고기 1억 찍겠다 인도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했잖아요 아 여기 코로나 이거 확진자 수 중에 왜 이렇게 선진국들이 이렇게 많이 걸리냐 확진자 수가 많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지금 여기 위에 랭킹된 있는 나라들은 이걸 통계할 그 인력과 자원과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야 이렇게 막 밑에 이렇게 있는 나라들 보면 이게 약간 진짜 이렇게 체크할 능력 자원 이런게 없어가지고 적게 이렇게 나오는 나라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중국은 사라졌다고요? 중국은 저 밑에 있죠 중국은 제로 코로나잖아 중국 랭킹 어디갔지? 아우 야 중국은 중국은 지금까지 3년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진자 수가 토탈 23만 6천명 밖에 안돼요 인구가 14억 4천만인데 아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중국이 제로 코로나 중국이 제로 코로나는 뭐냐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확진자를 제로로 줄인다 그래서 중국의 정책 제로 코로나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통계를 조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자 일단 한국이 지금 인구수 대비해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여기 치명률 보시면 다른 나라들이랑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현재 낮죠 그죠? 아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뭐 어디 안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 뭐 피서철이고 휴가철인데 뭐 다들 뭐 휴가 갔다 왔을 거 아니야 뭐 해변가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난리도 아냐 근데 이제 코로나 다 한 번씩 걸린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코로나는 뭐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뭐 그렇게 더 이상 신경을 잘 안 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막 그렇게 사람들이 뭐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막 그렇게 지금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조만간에 또 이렇게 최고봉 한 번 찍었다가 또 이제 서서히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 뭐 약도 잘 나와 있고 뭐 백신 흘러 넘치죠? 물론 저는 안 맞.. 안 맞았습니다만 백신이 남아도 돌아 아 나 이거 보고 빵 터졌다 백신 4번 4번 접종해도 화이자 CEO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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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 여러분들 화이자 CEO라고 하면 아 뭐 백신은 당연히 뭐 1순으로 맞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맞을 수 있겠지 지금 4차까지 맞았다고 하잖아요 아 근데 화이자 대표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 엘버트블라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블라 CEO는 15일 회사를 통해 성명을 내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한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매우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긴 하지만 상태가 좋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확진됐다 아무튼 화이자 CEO 백신을 4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백신이 흘러나는 넘쳐나는 미국도 확진자 수는 뭐 많을 때는 미국도 지금 확진자 하루에 막 십몇만까지 찍어요 지금 계속 어제는 10만명 어제 10만명 찍고 오늘은 지금 뭐 8만 2천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미국도 뭐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뭐 인도 프랑스 브라질 독일 영국 요 밑으로 갔는데 터키가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터지더라 터키가 지금 오늘 확진자 14만명 터졌잖아요 어제 터키가 23만명이야 터키가 갑자기 터지고 일본도 지금 이제 터지기 시작한지는 좀 됐죠 확진자 수가 계속 뭐 십몇만 20만명 가까이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쓱 보면 그 외에는 그렇게 막 확진자가 막 많이 터진 나라는 없는 것 같아 인도네시아 인구 거의 3억인데 5천명 터지는 거면 굉장히 적게 터지는 거죠 그죠 대만도 2만명대 3만명대 그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말레이시아 태국 태국은 진짜 적다 스위스 스위스 인구 천만명이 안되는데 18,000명이면 이거 엄청 높은 거야 덴마크 579만명인데 1300명 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요런 상황이고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코로나 얘기를 또 하면 이슈 되고 있는 게 이게 백신 맞으신 분들이 이제 그 백신 맞고 나서의 그 후유증 부작용 어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 장애 최대 5천만원 지원 빈발 월경 과다출혈 월경 등 이상자궁출혈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 여성분들이 백신을 맞고 나서 그 그러니까 어 생리 현상이 뭐 불규칙해지다든지 아니면 피가 정말 많이 나온다든지 어 난 진짜 뭐 어 이런 것도 들어봤어 뭐 월경을 한다랬는데 4번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부작용이잖아요 정부에서 일단 이 부작용에 대해서 뭐 최대 지원 지원금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알아보시고 부작용 겪으신 분들은 챙기세요 이게 옛날에 그 양심선언 한 전문가가 있어요 그 근데 그런 기사는 항상 묻혀 보고 나면 그 다음날은 그 기사를 찾기가 어려워져요 옛날에 그 백신을 연구를 하던 그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양심선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사 보신 분들은 다 봤을 겁니다 저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이 백신은 아직 굉장히 많이 불안정하다 불안정하고 이 부작용이라는 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10년에 걸쳐서 이 부작용이 천천히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 얘기를 이 얘기가 내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지금 뭐 백신을 안 맞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지금 뭐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뭐 지금 다시 백신 맞는다고 하는 사람 없을걸요 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뭐 이제 다들 한 번씩 이제 코로나는 걸렸죠 아 그중에 안 걸린 사람들도 많아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슈퍼 면역자라고 봐야 되는 거고 내 동생 같은 경우 내가 코로나 그렇게 걸려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집에서 막 기침 계속 하고 다니면서 같이 밥도 먹고 이랬는데 내 동생 아 지금까지도 안 걸렸습니다 어우 개 건강해 쟤 슈퍼 면역자 인정 그리고 뭐 또 부작용이 또 다른 부작용들도 이슈가 많잖아요 그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아마 보상을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기사가 난 것들은 여성분들 특히 어 이런 부작용을 겪었다 그럼 이거는 챙기세요 당연히 챙겨야지 하도 이거 백신을 맞아라 백신 맞아라 뭐 백신 안 맞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뉴스 기사가 계속 쏟아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엔 내가 어 저 아직 백신 안 맞았는데요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백신을 왜 안 맞아요? 괜찮으세요? 진짜 백신 안 맞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세뇌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백신 안 맞은 사람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 진짜 자 요거 어 여성분들이 이런 월경 관련된 부작용에 관해서 좀 더 읽어드리자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어 빈발 월경과 그러니까 빈발 월경 한 달에 몇 번씩 월경을 하는 거야 그거 비정사기인 줄 알아요 그 부작용 중에 한 개야 과다출혈 월경 등 이상자궁출혈 월경 기간 외에 발생하는 자궁출혈을 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추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관련성 의심질환이란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엔 뇌정맥동혈전증 길랭발해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안면신경마비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등 12개 이상 반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백신 이상반응 질환에는 인과성 인정 질환과 더불어 관련성 의심질환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를 겪으신 분들은 이거 꼭 챙기세요 완벽한 치료제가 없어요 자가면역을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물론 뭐 만약에 제가 지금 나이도 많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군이라면 아마 저도 그냥 백신을 맞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뭐 아직 젊고 워낙 건강하고 하니까 저도 약간 그때는 그냥 차라리 걸리고 자가면역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뭐 그건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개인판단이에요 자 그리고 요런 소식이 있는데 저는 이런 소식이 좀 이렇게 자주 나오고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요런 소식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소식이냐면 자 볼게요 자 모더나 오미크론 백신 세계 최초로 영국서 사용승인 이게 여러분들 오미크론 백신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예요 이게 백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뭔가 보완이 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계속 백신이 부작용도 없애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 아 근데 업그레이드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 암튼 요번에 오미크론 백신이 세계 그리고 세계 최초로 영국서 사용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어느 정도 백신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강이 됐을 때 좀 더 완벽해졌을 때 어 그때는 만약에 이제 뭐 해외 나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약간 좀 백신이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 그때 뭐 맞고 나갈까 생각 중이긴 한데 어 백신이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거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자 15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은 이날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만든 이가 백신을 성인용 추가접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다 mRNA-1273.214로 알려진 이 백신 주사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더나 백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두 종류 바이러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변종된 지금 어 변이된 바이러스까지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아 맞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기존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백신 변이를 동시에 예방하는 이가 백신을 승인한 것은 영국이 처음이다 이번에 승인된 이가 백신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영국 가을 추가접종 프로그램에 사용될지 여부는 추후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자 이런 기사 뜨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영국이 제일 처음으로 허가됐다 하잖아 그럼 영국이 언제부터 이걸 도입할지 이걸 보고 한 몇 개월 지켜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총대를 매고 신체 실험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백신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은 아직 실험이 부족한 상태인데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영국 이렇게 맞는 거 봐가면서 아 효과가 어떤지 아 야 오미크론이 진짜 어 예방이 되나 그러면 영국의 확진자 수가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그때 맞아도 아직 늦진 않으니까 지켜봐야죠 그죠 아 그리고 미국도 올 가을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백신을 접종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아 일단 50대 이상 분들부터 이렇게 4차 접종을 실행을 할 거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 한국에 도입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뭐 제약회사가 로비하고 미국 정부에서 푸시하고 그러면 한국도 의무적으로 이 백신을 어느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미국 미국이 쓰는데 그럼 뭐 한국 당연히 들어오겠죠 나중에 이것도 한번 지켜봅시다